아 여기는 달천. 달천 강수욕장 입니다. 아 햇볕이 쎄쎄하고 따뜻하네요. 여기에서 좀 쉬고 있습니다. 오늘도 이제 오늘부터 또 여행을 해야죠. 한 일주일 동안 집에서 보냈고 또 이제 여행을 떠나려고 나왔습니다. 아 햇볕이 따뜻하거든요. 여기 지금 카라바니 이렇게 미래 캠핑 어 텐트를 이렇게 어닝 텐트 라고 어닝 텐트 비슷하겠네 아 이쪽에 많이 좋아졌어요. 충주 달천 강의 여기가 저쪽으로 쭉 봉사를 해서 자전거도로도 있고 산책길도 있고 뭐 여러가지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여기 야 이 카라바니에다가 카라바니 여기다 주차해놓고 이렇게 카라바니에다가 비교를 해보세요. 카라바니에다가 이 모터허 케빈하고 사이즈가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 약간 모터허 케빈이 약간 커보이죠. 그쵸? 두성 모터 아 여기 지금 충주는 계속 영하 뭐 저희 풍동 시골집은 어디 산 이래서 좀 춥습니다. 충주 시내보다 한 2,3도 정도 더 추워요. 참 집에서 음 수주 8번가 가깝고 여기 계속 영하 뭐 6도 7도 이래가지고 캠핑카가 이 모터허이 아주 꽁꽁 얼었어요. 물도 처음에는 물 퇴수도 했는데도 물이 얼어가지고 조금 남아있던게 얼었는지 처음엔 물이 잘 안 나오더라구요. 그래서 스타를 좀 켜고 좀 지나니까 한 30분 1시간 1시간 정도 되니까 물이 물도 나오고 아 배수도 싱크대 쪽이 막혀가지고 그쪽도 이제 물이 남아있던 것들이 얼어가지고 막혀서 거기도 뜨거운 물을 좀 계속 보니까 거기도 이제 한 좀 있으니까 뚫리더라구요. 아 여기 여기 잔디 여기 좋죠? 캠핑하기 좋습니다. 조용하고 음 으 으 으 으 으